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김대중 칼럼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하는 나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3년 9월 19일 3시 10분 업데이트 2023년 10월 26일 17시 23분 자 김대중 주필의 글을 우리가 기사 읽기 시간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아예 모르셨다면 인생 행복하신 분들인데 지금부터 좀 불행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조선일보맨이고 조선일보의 정신을 대표하는 언론인입니다 DJ하고 이름이 한자까지 똑같아서 김대중 주필이다 김대중 기자다 혹은 밤의 김대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원래는 이 사람이 많이 안 알려졌다가 87년입니까 92년입니까 대선 토론회 때 패널로 나와서 DJ를 쏘아붙인 걸로 유명해져요 당신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부끄럽지 않냐 이런 소리 막 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80년에 민주화항쟁 왜곡 보도하고 폭도들이 점령했다는 이런 글 쓰고 그때만 해도 막 신군부에서 돈 몇십만원 몇백만원 쥐어주면서 기자들 보내던 때였잖아요 이런 게 써달라고 시키면서 그런 거 하면서 여기까지 온 기자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칼럼은 조선일보에서 잘나갑니다 김대중 칼럼을 봅시다 지난주 미국 US 뉴스앤드 월드 리포트지에 흥미롭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흥미로울 수만은 없는 기사가 실렸다 전 세계 나라를 분야별로 조사해서 등급을 매긴 말하자면 세계 여론조사였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 괄호 열고 베스트 컨츄리 괄호 닫고 부문에서 21위를 차지했는데 강력한 국가 스트롱 컨츄리 부문에서는 6위에 올랐다 한마디로 힘은 센 나라인데 삶의 질은 힘에 비해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교, 국방, 경제 등에서는 일본을 제칠 정도이지만 사회적 목적 40위, 모험성 54위, 사업 개방도 74위 등에서 크게 떨어져 전체 순위를 끌어내린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다 일단 대기업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경제에서는 이제 일본에게 제껴졌죠 사실 이 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여론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신빙성이 쪼고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질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더 보죠 그런 항목은 없었지만 여기에 국내 정치를 넣었다면 우리는 분명 하위로 크게 추락했을 것이다 네, 뭐 평생 하고 있는 입에 달고 사는 정치현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댓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저출산율로 소멸 직전의 나라인데 21위라니 너무 높다는 빚곰조의 촌평이었다 이건 아무나 달 수 있는 댓글이고 자기가 사는 나라 별로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네 학교가 더 언덕이 높다는 자랑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거는 차라리 언덕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인하다는 그런 합리라도 숨어있는데 많이 맞아봤다는 그렇죠, 아이스하키로 맞았다, 뭘로 맞았다, 진검으로 맞았다 진검으로 맞으면 죽는데 소름이 돋는 지적이다 하지만 김대중 주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돗지 원래 나이 들면 소름 잘 돋습니다 각질 떨어져 돋는 소름에서 맞아, 맞아 피부가 예전보다 빨리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건 각질을 뿜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서서히 가라앉은 배와 같다는 느낌이 무겁게 다가왔다 네, 멋진 말입니다 네, 김대중 주필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왜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사상으로 보면 한국은 높죠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고 살기 좋은 나라 부분에서 상위권이잖아 21이면 상위권이죠 근데 왜 갑자기 댓글 하나에 꽂혀가지고 자기 맘대로 이런 판단하는 거지? 그럼 김대중 주필이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고령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나 때문에 가라앉는다 나님 혐오 본인 지면부터 좀 내려놓으시는 게 일단 자료에서 열심히 했고요 댓글 중에서도 자기가 보기에 중요한 걸 가져와서 일단 논리 전개를 해요 그리고 이 다음 부분에서 피터 자이한이라는 학자의 저서에 있는 한국어판 서문을 인용하면서 아 이대로는 한국 망한다 정치는 싸움만 한다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김대중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교묘한 도입부인데 그렇죠 사실 뉴스앤 월드 리포트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댓글이죠 기사의 도입부 자체가 이거를 끌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 이거 교묘하네요 논거가 뉴스앤드 리포트 같은 아니에요 아니야 느낌이 드네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그러고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어떤 위기감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논거가 그거 같은 착각이 드네요 근데 조중동이 하는 기본 특징이잖아요 항상 미국이나 뭐 어떤 외국에 우리가 정말 직접 찾아가서 찾기 어려운 그 언론을 항상 도입하는 거 어떤 기자가 어떤 칼럼니스트가 도입은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걸 인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굴 속에 있는 외국어도 모르는 너희 독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외국에서 이런 걸 봤는데 말이야 거기에 이런 댓글도 달려있어 댓글이 있다 국민적 각성을 주문합니다 어떤 각성일까요 보시죠 지금 전 세계는 인구 이동 즉 이민자와 난민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은 남쪽 텍사스 쪽에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죽기 살기로 국경을 넘는 미립국자 물결에 정권의 향배가 달릴 정도이고 지중해에서도 북아프리카를 떠나 이탈리아 그리스로 들어오는 보트피플 문제가 전 인류적 관심사다 아니진 않아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먹을 것 살 곳을 찾아 잘 사는 나라로 목숨을 걸고 몰려가고 이제 이것은 어떤 총으로도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류의 삼투작용이다 트럼프보단 낫네요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하는 거 보니까 이 문장 자체는 좋네요 아 뭐 문장으로야 조선이 뭐고 이민 또는 난민의 물결은 머지않아 아시아에도 밀어닥칠 것이다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빈곤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보다 환경이 나은 북으로 몰려올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요? 한국입니다 밑에보단 북이니까 이게 한국의 지역적 정서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으로 가자 북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요 사칭 같은 단어죠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토론토랩터스가 우승할 때 그 플레이오프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어요 We the North 그냥 가장 북쪽에 리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팀 토론토랩터스가 한국 MB 매니아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히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내래 북이야 요를 북이라는 말 잘 못 써요 한국에서는 네 일단 각성은 이런 각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놈들이 몰려올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런 소위 통찰형 칼럼리스트를 통찰형 칼럼리스트 자처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료 인용을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현상 진단은 틀린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현상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자료를 찾죠 이게 엉뚱한 게 뭐냐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최근 전 세계적 트렌드는 서남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이주 인구라는 게 거의 각 나라별로 노동인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저출산이라서 심지어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도 다 저출산이고 중국도 이미 저출산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노동인력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젊은 인력이면 다 되는 거죠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젊은 인력 자체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넘어간 상태인데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빈곤한 사람들이 하는 진단도 이미 틀렸지만 거기 이제 빈곤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북아시아로 몰려올 것이다 이것도 틀린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경쟁 상태예요 지금 이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급자족의 체제로 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팬데믹 때 한번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그렇죠 어? 인력이 없네? 하는 걸 아 이게 좀 철없고 무식하다 맞아요 쉽게 말해 덧내난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인 게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은 이제 후기공업국이고 그렇죠 중위연령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30대 중반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미얀마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국경 넘어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봐주는 거예요 인력이 모자랄 때가 돼가니까 남아시아는 남아시아대로 그 고민이 있고 중동은 중동대로 그 고민이 있어요 근데 니들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못 살고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동네로 올 거야 라는 생각은 너무 80년대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인식이 2000년대 초반에 멈춰있는 주제에 누구한테 고나리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지금 조선일보가 가장 지금 띄워주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그 사람부터 법무부 장관 때 이민청 설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트렌드 박으면서 한 짓이에요 지금은 이민 물결보다는 사실 전쟁에 의한 망명 물결이 더 많죠 그런 와중에 북이라고 동북아를 지칭한 것이 매우 전복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북한이 잘 산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선전책동 같잖아요 북하고 괄호 열고 한자로 북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부족해 이미 수만 명의 동남아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까지 추락했으니 인구 구조는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동남아 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2000년대 초반의 문제의식이에요 지금은 유럽에 터키부터 해가지고 동아시아 안에서 동유럽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어졌어요 비자가 많이 나가니까 배달민족이니 배기민족이니 민족의 혈통을 운이하는 시대는 같다 잘 알고 계시네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타민족 선출직이 등장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미 등장했죠 이자스민 씨가 이번에 그럼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화교 지역의 의원들 있잖아요 구의원 꽤 계세요 기초와 광역의원 레벨에서는 또 한두 명씩 더 나오기도 했어요 민족이라는 환상이 우습죠 아주 높은 확률로 한민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100% 동남아에서 후회됩니다 인류의 기원이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올 루트가 어딨어요 시베리아에서 왔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키가 더 컸겠지 연병 사실 몽골과 파미르공원 쪽에서 왔을 수도 있고 여튼 그들의 후회예요 민족이라는 장난질까지 가르칠 수는 없고요 이분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튼 저출산 고령화와 싸우는 분들의 의료적 노동 친화적 인구분포적 접근 노력을 평가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죠 가장 수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소주 얘기인가 우리는 누구일까요 주류? 주류 이 주류에도 괄호를 넣어놨죠 그러네요 주류 메인스트림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자꾸 혈통주의의 시각에 입각해서 신토분이 토종 어쩌고 하는 그 한국인이 떠오르는데 아 과민한 것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관찰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다 했지만 지금 조만간 우리나라에 닥칠 인구구조 재편의 쓰나미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제안을 하자면 정년기의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국민적 의무로 간주하게 하고 노령층을 더 오래 살도록 하는 정책에 국력과 세금을 소비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아 두 단어 킬미 39년생이에요 나를 제거해달라 나를 그만 살게 해달라 이분 올해 85입니다 아니 이 지역 보건소는 체크하고 있나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자해를 예고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대중 주필 태어났을 때 일제시대였잖아요 기억날 거예요 그 마지막 어떤 분위기였는지 기억하는 나이예요 39년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이거 2024년에 이런 글을 보고 여기 정년기의 사람 정년기가 또 언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의무를 배신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전체가 수상하지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도 이렇게 읽혀요 일단은 지금 성우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결혼과 출산을 국민 의무가 되게 하고 노인은 오래 살리지 말자 그런데 김대중 주필은 이 긴 문장에 쉼표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읽힙니다 결혼과 출산을 국민 의무가 되게 하거나 노인을 오래 살리는 시도들은 그만하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러니까 주류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앞선 문장을 볼 때는 전자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국민의 의무가 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노인연명에 들어갈 자원을 결혼과 출산 그러니까 이두를 꼭 붙이죠 여기다가 이제 투자해서 정상가족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민자들이 기어올라도 퇴치할 수 있는 돈과 인구 수를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주의적 시각의 인구 정책의 요체죠 왜 그 요즘도 그렇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선거철이 오면 늘 이름이 바뀌는 보수정당의 지도자들은 조선일보가 어제 한 얘기를 다음날 가서 떠들어요 이건 이회창부터 한동훈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공정을 하나 보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대중이 이 얘기를 던져놓으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X얘기를 던져놓는 거구나 그럼 정말 X얘기 하고 싶어요 나중에 김정일 X얘기 해봐 하면 재밌는 거 근데 그거는 하면 좋잖아 좋은 말이니까 그렇구나 김정일 귀엽다 이런 말 같은 걸 던져놓는 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둘이나 낳고 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비유가 우리 방송에서 너무 클리셔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게 나치도계리 정책이잖아요 맞아요 홀로코스트죠 의무적으로 출산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게르만을 늘려라 병든 사람을 일부러 죽이고 그렇죠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복지 정책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은 그 죽어가라는 노인층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맞아요 그게 제일 놀라워요 신분제적인 자신감도 살짝 넋보여 보이죠 그중에 나 없다 그러면 신분까지 들어가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이미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을 초과하신 것 같으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결단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이제 손희상 선생도 참 좋아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글을 쭉 보면 결국 그래서 뉴스앤월드리포트지는 왜 인용을 한 거야 도대체 그렇죠 왜 그걸로 시작을 한 거야 노인을 죽이고 출산을 강제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민자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막을 수 없거든요 이민자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잖아요 뉴스앤월드리포트는 왜 들어간 거야 도대체 지금 같은 출생률이 지속이 되면 이민자가 2등 시민으로 남는 혹은 3등 시민으로 남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구조가 전복될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는 다르게 말해서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던 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도 보이죠 그 설마지 기사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 뽑히셨지만 즉흥적으로 그분들 중에 한 분의 제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에디터가 직접 지금 뽑은 거니까 에디터가 선물을 알아서 드릴 거예요 네 선물 드릴게요 메일 내용은 스킵을 하고요 매일경제 오늘의 운세 2023년 4월 26일 아 나 그거 알어 38년생 호랑이띠의 운세입니다 간병의 효자 없다 상황을 종료해보자 김병 김병 김병의 효자 없다 김병의 효자 없다 상황을 종료해보자 상황을 종료해보자 터미네이트 겟 리드 오브 이것이 결단이죠 결단 아니 오늘의 운세인데 부모를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38년생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너 죽어라 네 김병의 효자 없다 상황을 종료해보자 수술을 못 따라 그럼 김대중 주필에게 병은 무엇이었을까 김대중 주필은 39년생 한 살 어리죠 아니 근데 너무 그 그런 말일기에는 너무 문장이 밝고 명료하네요 되게 그 퀸의 어나더원 바이스 더 더스트 같아요 그렇죠 또 죽었고 방금 사람이 죽었는데 심지어 김대중 기자는 경기도 경성부 출신이요 강민구 출신이구만 강민구씨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민구씨 고맙습니다 이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본질적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늙어도 외력이 없는 이상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물론 김대동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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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네 정책의 서포트 속에서 네 24년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설맞이 기사읽기 놀이는 퍼펙트 25 전화영어 빅그린 평산네이처 진경어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25 25 작심하실 마지막 기회는 설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2월? 24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한 자신을 꾸짖지 말라 돈으로 때우세요 원래 새해의 계획은 설 이후부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안 남아있습니다 왜? 뭐가 웃겨? 아니 그냥 뭐가 웃겨? 저 한동훈 팬클럽 음악 틀어주는 분 같았어요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 결정적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이게 저렴한 가격 종로 땡땡들에 비교해 보셨을 때 말입니다 퍼펙트25는 프리토킹, 스피치, 글쓰기 훈련 등 11개의 과목 중 무려 5가지를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내의 복지제도, 강의 지원이 있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관련 서류를 잘 챙겨드릴 테니 퍼펙트25로 오시기 바랍니다 퍼펙트25.com으로 오시면 되고요 문학인이 이거 인지 한 1년 했나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역시 영어는 생활이 돼야 돼 쉽게 거만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거만해지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25.com입니다 근데 문학인은 또 원래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네 잘 들리고 더 말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엄마 더 많이 해? 그러면서 2024. 설바지 기사읽기 놀이 2024. 설바지 기사읽기 놀이 자 우리 여러가지 한동훈 컬렉션 중에 검투사 컬렉션 다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아 지난 추석 기사읽기 놀이의 후속작이군요 그렇죠 뭔가 이제 길고 길쭉한 것만 보면 검을 떠올리네요 중간일보는 그런 것만 보면 검을 떠올립니다 보통 검과 총 같은 것에 집착하는 거는 이제 컴플렉스의 반영이죠 컴플렉스죠 성적인 컴플렉스의 반영이죠 보죠 한동훈이 사랑한 18cm 명품 아 맞네 야 이거 18cm 아 이거 남자들의 성적이 그거 맞네 뭐하는 겁니까 이게 아유 세상에 요즘 2030도 빠져든 이유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아니 중앙일보가 제목을 읽혔으면 어떡해요 중앙일보 플러스 플러스잖아 이거 이거 유료기사인데 유료기사예요 아이고 자 이제 품격 있는 콘텐츠를 추구하는 중앙일보 플러스에서 여러분이 중앙일보 플러스를 구독하시면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약간 좀 이거 저희 업계거든요 이거 저희 19금 업계에서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낚시성 제목들 섹시하게 뽑는데 아 칼럼 아 이거 이제 경쟁의식을 좀 불태우게 합니다 아 이 카피 고대로 떠서 로맨틱스에 붙이고 싶네요 로맨틱스.co.kr 저는 뭐 이번주 설 연휴 기사읽기놀이 저의 컨셉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비디오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철저하게 한동훈으로 갑니다 품격있게 연필수집과 한동훈으로 기사를 시작하는 이유정 에디터입니다 서브 타이틀 보시죠 전설의 녹색 연필 희읗 희읗 희읗은 뭐지? 하하 아하하 이게 이제 웃긴게 문자메시지를 소개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카톡으로 답장을 받은 걸 그대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뿌듯한 거죠 이유정 에디터가 내가 한동훈이랑 개인적으로 톡을 나누는 사이다 이걸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8년 만에 연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서 이런 짤막한 답이 왔습니다 독일의 필기구 브랜드 파버카스텔 스토리를 취재하기 전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른 연필 전문가가 한 장관이었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연필 전문가와 그러니까 독일의 필기구 브랜드 중에서 파버카스텔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왜 법무부 장관일까요? 파버카스텔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전문가는 그 회사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파버카스텔을 수입하는 업체 같은데 그렇죠 그 브랜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미대생이라도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봤어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뭐 연필깎이의 정석 이런 책들이 아 유명한 책이죠 한창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시험도 봤었어요? 초등학생 경진대회처럼 연필깎기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한방에 죽으면 잘 깎은 거예요? 예쁘게 깎은 거 각도가 뭐 15도 이하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남동 서울 연남동에 가면 문구 편집숍으로 이제 흑심이라는 전문 아 그래요? 샵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연필을 씁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젊은 창작자 9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세이스트라든지 만화가라든지 편집자라든지 손글씨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한테 취재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기자는? 굳이 법무부 장관을 떠오르는 저는 이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11월이면 법무부 장관일 때입니다 핑계 없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자 그러니까요 보통 맥락과 무관한 걸로 수년 만에 연락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면 어허 아무튼 8년 만에 장관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연필 얘기를 물었습니다 보죠 한 장관의 연필 사랑은 법조 취재 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동네에는 왜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듣는 얘기가 많으며 그럼 누구나 한 번쯤 들은 얘기를 왜 기사화하는 거니까 그리고 별명도 이상해 천재검사 천재검사님 안녕 조선제일검 연필 전문가 하나 추가합니다 그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 부장 시절부터 기자들에게 연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펜잡이라고 불리는 기자들에게 자기가 쓰던 연필 클립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연필 클립이라는 게 연필의 꼭다리 부분에 끼워가지고 양복 재킷이나 셔츠 주머니 같은 데 꽂는 용도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연필에 대해서 취재하려면 아마 지금 답장 온 패턴으로 봤을 때 장관이 지금 제가 연필 브랜드 파버카스텔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보냈더니 한동훈 장관이 전설의 녹색 연필 하하 이렇게 답장을 보내온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가 되고요 8년의 인연인 거죠 기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돈 내고 보는 기사 당시 한 장관은 마음이 번잡할 때면 연필을 깎는다고 하더군요 검투사가 칼을 갈 듯 한 장관은 연필을 깎아온 셈입니다 검투사 또 나오죠 검투사 그 연필이 파버카스텔에 연필이 맞구나 우리가 작년 추석 때 기사 읽기 놀이할 때 전설의 기사 제목 마치 검투사가 검을 뽑는다 그건 형광팬이었죠 그렇습니다 길고 길쭉한 거 맑고 길쭉한 거로 검을 떠올리는 중앙일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의 연필깎이는 기자가 법조 분야를 떠난 후에도 계속됐나 봅니다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공개석상에 종종 연필을 들고 나온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갖고 싶은 이 남자를 계속 관찰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거의 관음증이에요 너무 흔했던 얘기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수 정치인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는 기사를 보수진보 매체를 다 통틀어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치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책을 이야기하거든요 범죄 아니면 마치 검투사가 검 뽑는 것 같았다는 한동훈 형광팬 뭐길래 김효성 기자 2023년 7월 29일 이 기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불과 4개월 전이었네요 지금 읽고 있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전설의 녹색 연필로 기사를 시작하는 계기를 잡은 겁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아마 기사는 좀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한 장관이 말한 전설의 녹색 연필을 구글에 검색해봤습니다 파버 카스텔의 시그니처 연필 카스텔 9000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파버 카스텔 가문의 6대 손 오틸리에의 남편 카스텔 백작이 1905년 직접 디자인한 말 그대로 전설적 괄호 열고 레전더리 괄호 닫고 연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더군요 우리 한동훈 장관의 박학다식함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연필 마니아답게 근데 레전더라면 주황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웃는 사람들 다들 게임하는 사람들 파버 카스텔은 연필 덕후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브랜드입니다 1761년 독일 바이에른주 슈타인의 목수 카스파어 파버의 작은 공방에서 탄생한 이후 260년 넘게 예술가와 문호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아 이제 예술가 문호예요 한동훈은 고흐 고흐 괴태 괴태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빈터그라스가 대표적이죠 노벨 문학상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흐그랑 괴태랑 빈터그라스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한동훈으로 시작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질문의 방향이 좀 뭔가 좀 엉뚱하다 결국 이제 이 기사의 시작점은 기자가 한동훈 장관과 8년 전부터 매우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해온 그래서 오랜만에 카톡을 보내도 답장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사이다 라는 거 자랑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곧바로 적확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굉장히 마니아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거 지난번 수석 때 얘기했던 그 뭐 연합뉴스인가요? 기자가 얘기해준 거잖아요 중요한 주제의식 한동훈은 암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님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걸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취향적인 덕후다 이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기사가 아닌가 이런 기사들 한동훈 장관은 둘러싸고 많이 나옵니다 되게 관음튼적이잖아요 이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약간 그 사랑과 전쟁에서 늘 이렇게 몰래 사귀는데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사귀고 있다는 걸 드러낸 내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 뭐라 그러죠? 세컨드의 진정 같기도 하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하니까 편집해도 돼요 근데 딱 그 심정이네요 솔직히 본처에다가 야 나랑 친해 나 다 안다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죠 그 얘기에 어떤 마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여전히 좀 궁금합니다 가만 보면은 우리 방송에서 가장 위험한 얘기는 늘 정은정 작가님이야 살아봤잖아 나는 살아봤잖아 기자들이 이런 위험이 있어요 취재를 해야 되니까 취재원하고 친해져야 돼요 근데 정치부가 되면 정치인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쵸 제가 아는 한 기자들 두 명 중에 한 명은 싫은데 합니다 친해져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은 진짜 이렇게 됩니다 어머 먼저 연락도 하고 라포를 쌓으려고 했다가 자랑해야지 처음에는 라포를 쌓기 위해서 친한 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라포 과다 그거는 그냥 스토콜룸 신드롬이잖아 그렇죠 라포 나 이 형 암 그리고 또 우울한 게 연예인이 좋은 자리 자기가 쇼하는 자리에 들고 나와서 유명해진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건 보통 간접광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물건이 아닌 경우에 연예인 이름이 붙어있으면 사회적 맥락이 보통 지저분합니다 주호민 녹음기 같은 거죠 쿠팡에 연필 클립을 검색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한동훈 연필 클립입니다 우리 미디어가 정치를 소비하는 방식이 글러쳐 먹었다는 걸 드러내주는 단면 같습니다 수트가 직업의 일부인 사람은 가지고 다니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게 외모 지상주의도 녹여내고 정치인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쓸모없는 도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물건까지 히트하게 된다 이건 정치부 기자들이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말씀드리고 궁금해서 쿠팡에 그냥 한동훈을 검색해봤어요 안경태, 티셔츠, 책 192 막 여러 가지가 뜨네요 근데 이 중에 연령대가 보이는 검색어가 하나 있네요 한동훈 티샤스 그거 MZ신조어야 그거 애타해 봐봐 제가 좀 주제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혹시 정치로 잘 안 되시고 그러면 나중에 쇼핑몰을 하셔도 모델만 해도 되지 뭐 다른 직업까지 구해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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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제가 요즘 고양이를 기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왜죠? 이놈이 자꾸 미끄러운 바닥에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사양놀이를 해요 그거 재밌죠? 귀엽죠? 그리고 뒷다리 드리프 타는 거 네 하지만 이런 미끄러운 바닥 슬개골 탈구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강아지의 경우엔 아오 생각도 하기 싫어요 네 무릎 안 좋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슬개골 탈구 예방용 좋은 매트가 반려견에게는 필요합니다 매트에 신뢰를 해도 됩니다 왜냐 완벽 방수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뿌려주고 닦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긁어도 웬만해선 상처가 나지 않는 강한 내구성 단 고양이에겐 약간 예외입니다 반려견용이라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래도 고양이에게도 약간은 버티더라고요 음 고양이 셉니다 6대 가소제 7대 휘발상 유기화합물 8대 중금석 유해물질 검출 안전기준 다 통과했습니다 다른 나라 물건을 사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가능합니다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아가들은 신뢰할 수 있겠네요 아가들은 해도 되네요 아 뭐 하셔도 되요 뭐 니네 집인데 호근 호근 그리고 자랑만 하지 마세요 그쵸 뭐 술 먹고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술이 떡이 돼서 이제 개가 되었다 좋습니다 자 다양한 디자인 폴더형 러그형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농축사님이 골라왔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정치 과몰입하는 기자들의 기사 같아요 양태가 기자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모르고 자기 감정을 담아서 기사를 쓰면 뭐가 나오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들어보세요 보통 그런 기사는 딴지 일부에서 제가 많이 쓰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선 넘어가면 혼났거든요 들어보세요 어쩌다 사장 쓰리 어쩌다 사장 쓰리 차태현 베풀 줄 모르는 마음이 아쉽다 베풀고 살란 말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뭘 봐도 지나치게 빠져드는 사람 아 이게 이제 연민정 그 연기한 이유리 배우가 시장에 가면 등짝을 맞는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더 글로리 송혜교 꼭 그렇게 다 죽였어야 했나 그렇죠 그렇죠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송혜교가 아닌데 그게 아니 문동 아니 문동훈이잖아요 문동훈 아니 물론 어쩌다 사장은 예능이긴 합니다 네 이 기사를 픽한 거는 어느 유교 기자의 가르침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유교 기자란 스포츠 투데이 윤혜영 기자 윤혜영 유교 기자예요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08시 보자 어쩌다 사장 쓰리 차태현이 보답할 줄 모르는 태도로 아쉬움을 사고 있다 아 배우인 방독해요 배우인 방독해 배우인 방독해 근데 이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차태현에 대한 집착과 분노 그리고 굉장히 조인성한테 좀 관대합니다 그걸 먼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에서 저도 비슷합니다 그건 나도 그래 네 아니 그럼 이 주제는 사실 다 숨겨놓고 있었던 주제는 얼빠예요 한동훈 장관의 연필에 대한 팬심을 못지않다라는 느낌도 봤어요 네 현재 방송 중인 TVN 예능 어쩌다 사장 3은 차태현 조인성이 미국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자 기사 한 줄 썼고요 뭐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운영해 보는 거를 체험하는 거죠 열흘 열흘 동안 키자니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자니아 맞아요 어쩌다 사장은 그런 거잖아 차태현 조인성을 비롯한 직원들과 알바들은 먼 타국에서 거대한 마트를 운영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그렇게 거대하진 않던데 거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딜가나 땅이 넓으니까 마트들이 일단 우리나라 대형마트들만 합니다 동네 마트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작은 것 같던데 작군요 그냥 부감 하나의 상가에 여러 세탁소도 있고 다 잘라져있는 그냥 작은 그로썰이죠 한인들 역시 미국까지 온 출연진을 환대하며 각종 반찬 음식을 주는 등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맛만 먹으면 그런 마트 12개도 더 사는 사람들이죠 12개만 살까요 반가운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를 보답하는 출연진의 태도는 다소 아쉽다 네 거짓말 안하고 본인이 아쉬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면 본인이니까요 주어는 한인들의 자발적인 호의라 무조건 보답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진은 입으로만 감사함을 전하며 내내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아니 그럼 뭘 들려보내야지 들려 나 또 몸으로 전화를 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섭섭하게 그냥 들려보내야지 그걸 파는 라면을 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자기들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물물교환이잖아요 아니 보수정당이 한동훈에게 그렇듯 사람이라도 받게 많은 사람을 받았네 심지어 그들을 상대로 다른 음식을 팔기 위해 추가 영업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 같은데 그럼 영업을 하지 말까 이게 보게 되면 연애면 기사의 한 흐름이기는 한데 이 기자들이 이 비평과 기사 작성이라는 경계가 무너진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비평이 아니죠 비평이 아니잖아 이거 비평이 아니죠 근데 굳이 비평 비평과 감정을 담은 감상 그렇죠 독후감과 서평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깐의 경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다른 더 팔기 위해 추가 영업을 한 것도 나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배은망덕해 쫓아 냈어야 돼 추가 영업 뒤에가 뭐냐면 우리 식혜 새로 나왔는데 드셔보세요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팔기 위한 이거 거의 뭐 그냥 들어 예능이잖아요 예능 저는 물론 때로 책임감을 느껴요 어떤 점에서 책임감을 느끼냐면 짜증나는 게 방송하는 분들이 그 사실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윤혜영 기자한테 새 나갈지도 몰라요 우리 방송이 물론 윤혜영 기자는 지금 알고 계시죠 자기가 조리돌려지고 계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혜영 기자가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추가 영업까지 하는 모습이 싫으신 성격이시면 윤혜영 기자는 스포츠 투데이가 월급을 밀리면 달란 말도 못하시겠네요 감히 돈을 달라고 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업주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심법입니까 젊은 나이에 한심합니다 자 연예명 기사 보통 이런 식인데 연예명 기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연예국 기자들한테 좀 미안한 게 방금 정치부 기사 어떻게 쓰여지는지 봤잖아요 균터그라스 고흐 괴태 연필 클립 한동훈 더 보시죠 실제 방송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 외 출연진이 특별한 보답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분이 안 풀렸습니다 영업 2일차 한식당 사장은 김치 깻잎 멸치볶음 오이지 무침 등 여러 반찬을 선물했고 5일차에는 동네 한의원 원장이 사장님이 도네이션 했다며 회를 선물했다 출연진은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을 뿐이었다 어쩌라는 거죠 이 장면은 그거잖아요 결국 이 타국에서 한인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전달하는 예능적인 장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 내용의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이민사예요 그렇죠 이민을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런 가게를 하는지 그리고 그냥 진심으로 좀 재밌어 하는 거예요 와 그래도 어떻게 미국까지 왔느냐 이러면서 하는데 딱 하나 여기서 정보성은 하나 있어요 아 이 윤혜영 기자가 진짜 열심히 본다라는 거 메모타지 하면서 제가 볼 때 욕하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보답을 하면 프로그램이 그때부터 정체성을 좀 갈 길을 잃었거든요 받고 감사하는 모습까지 따뜻한 이민사회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뭔가 보답을 하면 그때부터 정말로 약간 PD가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져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쩌다 사장 쓰리는 외국에 나간 거군요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약간 아저씨 아줌마들 중에서 철닥선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주시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맨입으로 이런 거 있어요 아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고개를 숙이면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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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방까지 짐 옮겨주신 분처럼 그 왜 그런 얘기하죠 비화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게 그 득이 되는 뭔가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럴 때 말을 하다가 상대방을 쳐다본다고 하죠 이렇게 눈을 깔고 뭐 주나 그리고서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눈을 보면서 가래침을 맨다고 하죠 노란 유지여야 돼 이러면서 노란 주르마리를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은 게 레슬링 동호회 게시판 같은 데 가면 제일 싫은 게 이거거든요 드라마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빈스맹맨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각본 각본이라니까 각본 세상에 정말 미치겠어 영업 4일차에는 가게 단골 손님인 치킨칩 사장이 차태영과 박경님이 있던 카운터에 치킨을 선물했다 두 사람은 역시나 감사함을 전했고 특히 박경님은 황급히 가게를 나서는 사장에게 뭐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아 말만 하지 말고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차태영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준 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계속 까였다던가 뭔가 아 맞아요 그거 이런 식으로 복수해요 뭔가 사감이 들어갔다라는 걸 제가 이 문장에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후 치킨칩 사장은 아내와 함께 다시 가게를 찾아 식사를 했다 출연진은 치킨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으나 그 밖에 다른 서비스는 없었다 와 이런 사람들이 쿠팡에서 보는 넉넉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냥 좋다고 댓글 올리는 사람들이구나 원래 동네에 하나씩 다 했잖아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별 한 개 주고 서비스 댓글 약속 추가 시켜 먹고 서 그리고 이제 아까 박경림 씨가 뭐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거 물건 출연자 될 거 아니거든요 가게 거예요 사장님과 그렇잖아요 마트 운영이 주제인데 마트에 있는 물건 막 집어줘 그럼 그건 횡령이죠 아무리 사장이 실제 사장이라고 해도 rts 4060 주문하면서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같은 거죠 그럼 4080이 오길 원하는 거예요 임시직들이 알바생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퍼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것임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차태현은 치킨집 사장 부부와 대화를 한 뒤 윤경호에게 가서 식혜 두 잔 내가 유치했다고 했고 윤경호가 드렸다는 거냐고 되묻자 주문받았으니 가져다 달라고 자랑스레 추가 판매를 했다 자랑스레 와 이거 이 문장에서는 좀 아기가 느껴지는 게 맞아요 진짜 아기가 있네 이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도리어 차태현은 치킨집 사장 부부에게 식혜 두 잔을 추가 판매하기까지 했다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구구절절 늘어놨어요 나 봤다 열심히 봤다 몰입해서 봤다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선한자가 문화통치를 하는 독재자가 되려고 드는 순간 아니에요 나는 선한데 왜 TV에 나오는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선하지 못하지라고 불만 가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깍딱하게 만들어요 그 장면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텍사스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두 여성도 7시간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와 출연진에게 떡 달래김치 깻잎 장아찌 된장 등을 선물했다 출연진은 여성의 고모가 차태현의 팬이라는 말을 듣고 영상 편지를 쓰며 고마움을 전했다 비싼 거 했네요 연예인이 최선을 다해 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선물을 받으면 그거를 다 이렇게 풀어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장면들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예능이고 이게 이미 다 촬영이 마쳐진 거고 그래서 그 뒤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드러내야 되고 사실 이것만 받았겠느냐고요 저는 또 하나 엄청 많이 왔겠죠 카메라 뒤에서 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한국 문화 전반에 이런 아마추어리즘이 싫어요 아무리 남의 직업이어도 그렇지 남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까지 없는 거 정말 화가 나요 편집 다 돼 있는 거고 99%가 대본플레이잖아요 왜 그걸 무시합니까? 심지어 기자가? 이 뒤에 스텝이 몇 명이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르나봐요 그리고 이게 대본플레이가 아니어도 결국 편집을 거쳐 나오면 그것과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어쩌다 사장 쓰리가 문제였던 게 위생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전문가를 아니다 보니까 김밥 만들면서 머리도 만지고 이제 모자도 제대로 안 쓴 그게 문제 지적이 됐는데 제작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촬영이 맞춰진 거여가지고 저희가 불편드려서 죄송하고 최대한 편집 잘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 이미 촬영이 다 끝나버린 그냥 후일담이거든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취재하고 논평하는 기자들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어차피 당신들 야당이 합의봤으면 밀실합이라고 했을 거고 야당이 합의 안 해주면 단독 처리라고 할 사람들 아니냐 그냥 싫어하니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디테일은 모르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차태현은 두 여성이 며칠 더 이 동네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는 오며 가며 놀러 다니시다가 하나씩 사시라고 구매를 권장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 20분 30분밖에 못 봤는데 기본적으로 PD가 그 주제를 주제의식을 딱 잡았어요 처음에 소수 이민자 사회가 개척될 때의 상인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일으켰는가 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걸 시뮬레이션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인 거예요 미나리에서도 나와요 이런 장면 우리 가게 많이 들러달라고 그건 팔아달라는 말이지 나눠주겠단 말입니까? 나눠주는 방식으로 커뮤니티가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죠 그건 개척교회가 합니다 마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ABC를 다 설명해줘야 돼요 이 기자한테 결국 박경림이 차태현 오빠 이름으로 달아 놓으라고 에둘러 보답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아무도 물건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차태현이 싫지 차태현이 싫지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가게를 찾아 대게라면 두 개를 주문하며 결제를 하려 했고 임주환은 먹고 계산하라고 알렸다 이후 조인성은 두 사람을 향해 부탁이 있다 정말 열심히 봤어요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대신 온 김에 시간이 괜찮으면 김밥 괄호 열고 만드는 법 괄호 닫고 좀 알려달라며 라면 값을 받지 않았다 결국 이것도 한 두 문장 정도로 줄여드릴 수 있잖아 반 이하로 결론적으로 수많은 호의가 있었지만 텍사스에서 온 여성 둘만 무료 라면을 먹을 수 있었던 셈이다 무료 아니잖아요 노하우를 가르쳐줬잖아 왜 이렇게 꼬짤 좋아해 되게 좋아하네 그리고 노동의 노하우를 가르쳐준 것은 공짜야? 윤혜영 기자 이러다가 월급 못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수많은 호의 중에 편집돼서 그 정도 등장했을 건데 이게 보면은 출연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열흘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가 될 만한 것들만 추려서 편집을 하는 게 예능이고 예능이 그야말로 편집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예능을 작가들의 고통관이에요 너무 소스가 많은 것 중에서 골라내야 되니까 기초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이 요식업계 사장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 가장 문제를 진짜 요식업 입장에서 찍어보면 저렇게 서비스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식혜 담갔다고 한번 애한테도 줘보고 이렇게도 줘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 굉장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뒷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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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이거를 다큐로 받아들였다면은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기사를 쓰려고 와꾸를 짜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차태현을 욕해야겠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여기 앉아서 어쩌다다장을 보면서 노트와 펜을 들고 삼화 차태현 대사 뭐 이런 거 안 좋음 식혜 먹으라고 종용함 심지어 파는 거임 어? 여성 두 명 무료라면 그럼 이제 막판에 필기를 해놓죠 무료로 먹은 사람은 대게 라면 둘 그렇죠 그리고 너무 휙휙 지나가니까 분명히 OTT 서비스에서 왜 중지 누르고 자막 적어놓고 맞아요 플레이하고 적고 그랬을 겁니다 가장 아쉬운 건 역시 사장인 차태현의 태도다 아무래도 호의에 대한 보답은 직원과 알바보다는 사장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사장 아니에요 왜 왜 왜 진짜 사장이 아닌데 진짜 사장 진짜 직원 진짜 알바로 받아들이네요 아 몰입력 짱이다 늙은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프렌즈에서 봤어요 아 닥터 드레이크 라모레이를 진짜로 믿는 여성이 왔죠 네 하지만 차태현은 베풀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의아한 모습으로 큰 아쉬움을 샀다 의아하지 않은데요 차태현은 사장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뉴스앤 리서치 어쩌구에서 이제 댓글을 보고 소름이 돋은 김대중 주필의 마음이 됩니다 이거 좀 소름끼칩니다 지난주 전해원디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기사를 계속해서 적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공한 연예인이 다 싫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선균 씨를 특히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게 뭡니까 이선균 씨가 이 과정에서 차태현 씨가 잘못한 건 뭡니까 이 경우에는 더욱 없죠 자기 역할 예능에서 자기 역할 잘했어요 여기서 레벨 좀 심해지면 사람 죽일 기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쩌다 사장 쓰리는 매출 액수를 경쟁하는 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계속해서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하고 차태현을 좋아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은 이제 이해하겠네요 윤혜영 기자님은 월급 안 받으시겠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래 안 받으시는데 그렇죠 내 사장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이런 거나 쓰면서 말이야 배풀 줄도 모르고 월급 받아? 취직시켜줬으면 배풀어야지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주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이들이 따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라면 혹은 그 많은 PPL 제품들이라도 대접했다면 어땠을까 이게 자 아까 앞에는 그냥 순수하고 무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선택적으로 사악하죠 PPL이 옆에 많이 쌓여있다는 건 또 압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본적인 것들 앞에서는 무식한 척을 해요 이거 다 배역이다 이거 다 대본 플레이다 이거 다 무시하고 PPL 많은 것만 알아 아마 PPL 공짜로 주면 PPL인 거 티나가지고 광고주가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걸요 고마움을 보답하는 기본의 부제가 아쉬울 따름이다 기본 아니라고 아무도 안 아쉬웠고요 이게 습관인 건가요? 연예부 기자들이 제가 요즘에 연예 작품에서 음식 같은 거 고증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께 뭘 여쭤볼 일이 좀 많아서 왔는데 그렇게 와서 사진 찍고 인증하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 있는 기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차태현 씨가 나 예전에 한번 매몰차게 뭐 거절했나 봐 그 사진을 한번 안 찍어준 건지 아니면은 그 협찬품을 하나 안 준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연예인들이 싫어서 가수 일을 일찍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연예인 싫은 얘기 하루 안 쳐놓으면 100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100시간 중에 한 70%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연예인이 지금 윤혜영 기자한테 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전혀 없지 않나요? 예능 잘 찍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최고 시청률도 나왔고요 자기 일 열심히 했어요 기본의 부제가 아쉽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공격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니까 가세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연예기사 중에서 예능 프로를 그대로 요약해서 제공하는 기사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 내용은 그 방송사와 그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만들어낸 저작권이잖아요 그거를 왜 자기들 멋대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요 근데 차라리 그런 기사가 훨씬 낫네요 이건 비평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비평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권력을 만끽하는 게 느껴지는군요 나에게 연예인을 깔 권력이 있다는 거를 지금 만끽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스포츠 투에인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권력식이나 줬는데 월급을 받으려고 들어? 그러니까요 매몰차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쩌두사장 저는 차태현 씨를 좋아합니다 설날 예능 논평까지 들으셨습니다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안전한 길 되십시오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68, everything caught up with a lot of gold after this There is no just a thing come 62, and gonna the hey